네, 방금 경기 승리한 FPX의 크립스 선수 모셨습니다. 우선 승리 정말 축하드려요. 승리와 함께 오늘 하루 시작하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난 지금 공주호도의 승리, 쇠샤 승리 감상방. 어, 진예는 비싼에서 이는 비야제에 남아, 저, 매우 한 침송의 인상래. 그리고, 매우 매우 특별한 감상. 어, 사실 오늘 경기가 많이 스무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그렇게 별로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오늘 픽팬에서 말파이트가 등장했습니다. 팀적으로 어떻게 준비된 추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BP의 계단을 선택한 스토어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파이트가 막픽으로 등장을 했는데요 도윤비 선수가 이거 하고 싶다고 어필을 했고 그러면서 조율 후에 말파이트를 픽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상대는 진격의 VCS였는데요 엄청난 다이브 돌진을 보여준 VCS 팀을 상대한 소감이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혹시 제 생각과 같은 보이니의 능력이 많아야 볼까요? 진짜다 파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Please imagine them something like that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실제로도 정말 정말 공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모두 예상하는 플레이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말 공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모두 예상한 플레이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오늘 이제 게임 내적으로도 엄청난 노트의 숙련도를 보여주셨는데요. 중간에 또 엄청 낮은 HP로 살아가는 그런 긴 여정도 있었는데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나 지금 네 이제 선택한 타이탄, 그리고 또는 스쇄 탈생의 명상면의 느낌. 나今天的状態怎么样? 음, 저今天的状態的话, 전체의 연주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제가 비싸를 하기로 했을 때, 만약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컨디션은 괜찮은 편이지만, 실수가 조금 나았기 때문에 더 나은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8강 진출틀이 가려지는 날이기 때문에 각오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지금 이제決定能不能 진출到 8창, 소위샤, 즉, 샤, 죄신의 화바. 어,就是, 우먼 켄닉회의 2호종들의 신분이 출신. We will definitely go into the knockout stage by the first seat of group B. 기필코, 그룹 B의 일본시드로 진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FPX의 크립스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